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델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JP Morgan 측에서 다음 주 16일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파장으로 중국이나 신흥시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파급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JP Morgan이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오는 16일에 결국에는 서방의 제재를 이기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을 예상 변곡점으로 꼽았는데요. 우리 돈으로 8,522억 원 규모의 러시아 국채 상환 기일이 이날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6,400억 달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서방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꺼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가 많지 않다. 이런 분석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계약상 루브라로는 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루브라로 낼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JP 모건이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보면 미국의 러시아 정부 기관 제재 그리고 서방 제재로 인해서 지불 시스템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해외에서 채권을 상환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일을 1차 위기로 적시를 했고 물론 국채가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또 이걸 상환을 하면 실제로 디폴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두 번째 상환인은 30일 유예 기간에서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 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러시아의 대외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4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해안 부역이 워낙 많아서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스위프트 때문에 지금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JP모건 측에서는 16일 다음 주 수요일 정도네요. 그때 이제 디폴트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이벤트도 많고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 중에 또 하나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도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고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은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사에서는 10개단 낮췄다는데도 있고 6, 7개단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그냥 서방 이렇게 제재하면 우리 돈 안 갚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폴트를 약간 그런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당연히 이제 심평사들은 당연히 등급을 낮췄겠죠. 그래서 세계적 심평사들이 이미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정크,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이미 부여를 한 상황이고요. 무지스, S&P, 피치 등이 모두 이제 정크 등급으로 러시아 신용 등급을 낮춘 상황입니다. 특히 무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이후에 어제까지 거의 한 4일 정도 만에 러시아 신용 등급을 무려 10단계나 낮춰가지고 CA 등급을 지금 부여를 했는데 이게 바로 파산 바로 윗단계라고 합니다.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루브라 가치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시면 러시아 국민들이 은행에서 줄 서는 ATM에서 아무래도 달러화를 사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루브라 가치가 지금 거의 한 70% 전쟁 전보다 폭락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정부의 부채가 70%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에 예민한 국가다 보니까 그 화폐 가치가 사실 추락하면 수출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사실 뭐 팔 게 없다고 합니다. 뭐나 제조업이 튼튼하지 않아서 팔 게 원유밖에 없는데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라고 해도 크게 러시아 쪽에서는 멋지니까 원래 뭐든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 팔 게 없어요. 팔 게 원유밖에 없어서 크게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화폐 가치가 추락한 거에 대해서 이점이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부채 상안만 부담 커질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래서 러시아가 오히려 이 디폴트를 제재 수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 포션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 상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 사들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얼마나 대출이 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가를 대표하는 비관론자인 스티브 로치 에일레의 경영대 교수가 어제 CNBC에서 인터뷰를 해서 신흥국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꼽았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접점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중국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국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점점 러시아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러시아의 중국 의전도 늘어날 텐데 중국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유를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유를 서방에서 안 사들이겠다. 러시아가 안 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국이 사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원유를 사들일 때가 중국, 인도 이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더 싸게 사들일 수 있어서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